음... 요것들이... 음... 한번 보채... 음... 아이고 미식어 또게... 이루제 보주헤여가 멍 또게 웅웅헤엠 수가게 미식어... 나 무슨 곰이냐 웅웅헤엠 나나가? 아방이 거에 쭉에 그거 미식어 수고배 담아두고 미식어 흙거 이수가게 그저 미신일이 꽈게 풀어볼일이시민 풀어볼몽 살쪼 그저 아이고 아방어떡을 때 보미나... 나 무슨 노끈이냐? 노끈이나만 아방어떡 때 보미냥 놈이 대화져어 거 삶인 인혁신데도 스트레스로 이제 건강이 안이 좋고 농강도 거이 좋을게 미식어 있으면 돼 난 인혁감은 더 스트레스받아줌서 걔는 미식어 또 긍 주치 못해 웅웅허엠 게 속으로 대왕수 가게 아니 그 도에서 말이여 각 모실마다 역대 개발위원장 출신했던 양반 중에 혼두명씩 출려가지고 어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느는디 이것들이 나를 싹 빼어불어 언니 한번 보자 아이고... 긍을 만이 긍은 또 이유가이시니 긍해이실 거고 긍 속으로 대우멍 말멍 긍해지마랑 들어불 거이시민 그저 고정허게 이장신데리라도 전날 허든 사모장신디 전화하여 이거 어땅된 일이니 이런 소문 들어준게 그 어땅어땅이엔 긍해이니 발위민 되죠 그걸 그저 아방은 야 영 부민 뒤탈에 물러상 헛금 그게 이수다게 그걸 이사룸아 우리 저 손지들 말적이나 쪽팔리해시리 어떤 그걸 나가 직접 나이불어 불어방 난... 걸렸땅 물어보라 너튜브로 녹음행이고 천번만번 다 듣는 방송의 그 방송용어 아닌건 이제 족족 습석이 남은 부지런 아이 내리 자꾸 경고라가니까 숭 한번 틀어봤다 생방으로 나간 혼본으로 끝나부른 거사 긍을 지지 아주마는 이젠 너튜브에 노는 와랑와랑 재주에서 이걸 몇 번쑥 사람들이 들었다 들었다 크자니 아마도 그런지 우리 사이미 쓰레가게 아이고 긍헌한 놈이엔 구줄수도 있고 살당범인 오해허이 엉 서로가 점 풀지못허이 엉 매듭 저 모작지듯 털 때도 있긴 허주마는 다 터러블국 오해이신거이심이 풀국해야쥬 남신 구둡이냐? 터러블게 아이고 긍허야 아방은 야 영범인 일 다의 영신 화해허구 오해풀국 다 그자 좋게좋게 허있더니도 뒤털에 물러사민 그자 감정허설 속읍이 담아뒀단 그자 대화간다 대화온다 하는거 보면 원 아방 어떨 땐 널른어른 답당두 겅을 때 보면 속좋은 멜베설도 아니고 그자 속이 강좋게 사면 됩니꺼길 말 막 진짜로 미신베설도 아니고 멜베설도 아니고 왜 한치도 입국자리가 하필 메리냐 저래 가라 말이여 거치지마랑 그자 뭘 어떤의 영게 이유가 그거민 저 칠동이 아방신더라도 전나이영 들어봄을 허나 점이장신더라도 영영 뒤터로 영 사롬으로 허영 어떤의 영 그거를 이사로만 절바로 알아보고 미신베이영 그자 대화도 대화사주 존심이 찌글라가 어떤 무사 날 터로 쳐버리시니 그 존심이 아방 밥 먹여줌 수가게 미신 존심존심이 이영게 존심이 꽉게 이사륨이... 긍허고 난 자꾸 저 도깨 닮은 아들이라도 아들이신디 저 부부싸움 아니엉 사는 부부가 어디시니 싸움도 허고 조음도 허고 할라간다 할라온다 할 때도 잊주마는 그자 대화간다 대화온다 싸움도 허고 두가시 해낸건 긍헌거여 허주마는 싸워난 이르후제 점심 감정들 그거 그거 가슴소굽에 놔두멍 대화지지 마라 그자 풀거이심 확하게 풀어불고 뒤터로 돌아삼민 그냥 잊어분도 허고 해야주 그자 꾹하게 허영 나같은 인간을 언제 한번 손밥을 주 이런 심정으로 살단 고민 그거 부부싸움 해난거 2탄 3탄 4탄으로 가는거 난 긍허아랑 맹신들허멍 긍허살라허멍 난 양 아들신디도 자꾸 고라집네다게 그 저 와랑와랑 미시거 고란게 그 초등학생 이들땅 할라간다 할라온다가 미시거에 물어보면 미시거는 구찌림사 그냥 애정갱이후다게 다 어른들 그자 두가시게 죽을 땐 긍허는거 주게 긍허는 아방도 요새 참 미신말로 민 이거 장렬이라고 뒷털에 두라상 그건 꿍허멍 대화지는 아 내 몰란 말이여 대화지던 미신모작지던 나 아방 심음숙하게 나 아방 양 누와본지 삼십년이후다게 나 아방 이제 저 심을 귀신도 얻고 아방 심진 아니어쿠메 제발 참 동네에서 이거 잊잰 말은 듣지마랑 살아줍소 뒷털에 물러상 난 양 꽁헌사람보면 난 뭉쓰는 사람만이 원 베리구정글라 아닙니다 충롱정글랬나 으응응응 고마운 소리가 뭐 아이구 걔난 아방도 그자 앞에서 풀어부럭 말주 아이구 뒷털에 두라상 하 내 불어 뒷털에 손을 서고 옆들에 눕던가네 아이고 모작진걸 어떤거라 널른사름 대국 널른사름 대여사 아이고 인형 널른 좋겠다 손질들 베레메 우리 할아버진 큰사름이구나 영을 주 지랜 조가도 모음은 널른사름 대사흡니다 걔 아방 아이고 나난 영고라듬 쭈두개가 아방신디 영고라죽 가보댕기 거 왜 자꾸 으응응응응응응 해가 뭐 고마운 소리라면서 오늘짜라